제가 얼추 여기 다 온 것 같은데. 혹시 저거예요?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? 집 라인? 정말요? 혹시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? 오 마이 갓. 바다 보면 끝에 소나무 한 구로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 왼쪽 편에 경치가 되게 좋은 코스니까 거기 경치 한번 꼭 보시면서 눈 감지 마시고. 그래도 저 번지도 한 사람이에요. 번지 점프보다는 덜 무서우실 거예요. 아 진짜요? 그러면 또 이거 그냥 하면 되겠네요. 감독님. 감독님 괜찮은 거 맞죠? 출발하실게요.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. 안쪽 거리부터 걸어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발이 높이 들어 보세요. 제가 잡고 있어서 두 발 다 높이 들어 보세요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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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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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중앙에서 시야 딱 없었다가 갑자기 빵 뚫리는데 완전 좋아요. 수추c단이 시기 있어요. 저 맛 데려가望 objections. 그게 다 이거야. 물 위에 놓은 맛을 한다면 어때요?